네 안녕하세요 조저우입니다 그럼 앞에서 OpenCV를 이용해서 이미지만 하나 이렇게 불러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미지 리드라운 함수에서 뒤에 있는 것이 플래그 값이 있어요 이 함수에 대한 플래그 값인데 플래그 값이 3개가 있습니다 그 플래그 값 3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아래에다 주석 처리를 할 건데 우리가 그레이 색깔 그 다음에 바꾸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색깔 그 다음에 컬러 RGB 기준으로 생긴 RGB 기준으로 표현하는 그런 컬러 색깔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플래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3개의 플래그 값입니다 그래서 플래그를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고 싶을 때는 간단합니다 이 cv2 라고 하는 이것을 이용해서 뒤쪽에다가 이렇게 적용만 해주시면 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원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본 이미지는 F5키를 누르시면은 그냥 제 사무실 화면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런데 이 뒤에다가 이제 플래그 값을 하는데 우리의 그레이 색깔을 우리가 바꿔도록 할게요 흑백이죠 어떻게 보면요 흑백처럼 나오는 그레이 형태의 톤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F5키를 누르시면은 F5키를 누르시면은 이런 색깔로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들은 이제 다 빠지죠 예 색깔들 다 빠지진 거 볼 수가 있고요 뭐 보통 이제 실제 이미지 처리를 할 때 이게 뭐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 처리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나머지 들도 한번 바꿔보시면은 되는데 언체인지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파 채널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컬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투명 부분들은 무시가 되고 그냥 디폴트 값입니다 디폴트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이제 바꾸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요것을 이제 1 그 다음에 뭐 0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순서가 바로 요거에요 제가 순서를 좀 섞었는데 자 순서가 바로 이렇게 1 0 마이너스 1 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 넣으시면은 보통 색깔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미지 컬러 라고 하는 것들이 옵션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0 이라고 이렇게 숫자를 입력을 하시면은 동일하게 0 값인 것은 아까 저희가 표현했던 그레이 형태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되시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1 그 다음에 요게 0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가지로 이제 했던 플래그 값들이 이제 3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플래그 값들을 표현한 것들을 3개로 이제 만들어 볼 거에요 그래서 여기는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요것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1, 2, 3 이렇게 해서 우리가 3개를 창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리드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플래그를 반영을 해서 각각의 개체에 넣어줬기 때문에 뒤에도 저희가 3개를 이렇게 복사를 하셔가지고 1, 2, 3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앞에 이 타이틀 있죠 이 타이틀 역할을 해줍니다 타이틀 역할을 해주는데 이게 같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같으면은 하나만 이렇게 띄워져요 컴페니 이미지라고 하는 요것이 윈도우지의 그런 타이틀 이름을 이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같은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름을 좀 달리 다 설정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1 여기도 똑같이 이미지 이미지라고 할까요 이미지 1 그 다음에 이미지 2, 이미지 3 이렇게 해가지고 다 바꿔줘야 돼요 2, 그 다음에 이미지 3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5키를 이제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한번 소스코드 확인해 보시고요 F5키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3개가 뜨뜨득 입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죠 자 그런데 이제 뭐 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판단이 되는데 사실 요거하고 요거 요거 두 개 있죠 요거 두 개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현재 사진으로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상세히 저희가 봐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플래그라고 이미지에서 이미지 리드라는 함수에서 저희가 플래그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윈도우지를 띄워가지고 그림을 불러오는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요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불러와서 원하는 걸로 이렇게 플래그 값으로 바꾼 다음에 또 다시 요것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저장을 한다거나 반영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기본적인 부분 우리가 이미지 리드에서 출력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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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U 으로 띄워 板